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하드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위호의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가지 안타까운 문제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위호's plaguing proble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리오디자네이로의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슬럼과 같은 그런 거리의 모습도 보이고 브라질 대통령의 얼굴도 보이네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May the odds be in your favor. 자 뭔가 in one's favor 하면은 그쪽 편의 어떤 유리하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뭐 영화에서 되게 많은데 그 어떤 운명의 그런 확률의 신이 너의 편에 섰기를 바란다라는 건데요.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되겠죠. In Rio, a dark shadow is troubling the spirit of the games. 자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서 games라는 건 당연히 the Olympic Games를 얘기를 하겠죠. 그 올림픽 경기의 spirit을 굉장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This week's hot issue will briefly report on a few of Rio's problems. 올림픽 화려한 어떤 운동, 스포츠 잔치의 그런 모습 뒤편에 있는 리오가 가지고, 리오디자네이로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쯤에 대해서 이번 주 hot issue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at's wrong with the Madam President?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각화라고 할 때 남자는 Mr. President,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 대통령인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담을 붙이게 되겠죠. 자 도대체 브라질의 대통령 여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In April, Brazil's citizens protested against their president, 딜마 호세프. 자 4월에 브라질의 모든 시민들은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 딜마 호세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The citizens force to step down. 그래서 이제 force라는 거는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군중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서 억지로 사임을 하게 됐고요. Because she lied about Brazil's wealth during her 2014 re-election. 지난 2014년도에 재선거 당시에 브라질의 어떤 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죠. Other Brazilian leaders stand accused of corruption as well. 자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브라질 그런 고위급 인사들도요.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여러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ight now political protesting is becoming a regular problem on Rio street. 요즘에는 그 리오디자네오리의 거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항의성 시위는 그냥 흔한 풍경이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자 두 번째는 crumbling c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설명일까요? Brazil's capital is crumbling from the numerous olympic construction projects. Right? 자 브라질의 수도는 지금 여러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이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 건축 여러가지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여러가지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irst, 붕괴되고 있는 거죠. Government made more than 4,000 families homeless in order to build new stadiums. 와우. 자 정부 측에서는요.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사천가정이 홈리스를 되게끔 해버렸고요. Second, the construction of an olympic bike path ruined city shores.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를 위한 어떤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결국은 그 도시 해변가들을 굉장히 망쳐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Third, unfinished olympic construction projects still create noise pollution and traffic dreams. 우리도 항상 construction이 going on 되면은 뭐 소음, 공기,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교통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도 미완성된 올림픽 그런 건설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소음 공예와 교통재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Follow the money. 돈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돈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Brazil is losing money on this olympics deal.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많은 경제의 효과를 기대했을 거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좀 이렇게 달래고 했을 텐데요. 오히려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Brazil spent 20 billion dollars. 자, 200억 원의 돈을 썼는데요. 200억 달러의 돈을 썼는데요. And was returned. 자, 200억 원. 20 billion dollars를 spent 했으면 돌아오는 돈이 좀 그래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되어야 될 텐데 4.5 billion dollars. 고작 45억 원 정도가 회수가 된 상황이고요. This is a lot of money for a developing country. 물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Where everything is falling apart.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말이죠. About 9% of Brazil's 200 million people live on less than 3.10 dollars per day. 와우. 자, 브라질에 2억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들이요. 고작 3.10 달러 밑에 그런 돈이들 우리 돈으로 치면 하루에 3,400원 정도 가량의 돈 그 정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그 많은 돈을 다 까먹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올림픽 parking lots, 케이블 cars, and golf courses mean nothing to Brazil's poor. 이런 한 달에 몇 천 원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림픽 주차장, 케이블카, 골프코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Dirty and diseased. 자, 우리가 Zika virus 때문에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위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과 자, 리오데자네데이로의 심각한 하수구는요. 여러 가지 오물로 지금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Human waste, dangerous viruses, and super bacteria pollute Brazil's Guanabara Bay. 자, Guanabara Bay는 브라질에 있는 지명이 되겠죠. 이 베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이 자,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오물, 뭔지 아시겠죠. 위험한 바이러스, 그리고 거기다가 슈퍼박테리아까지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Water sports athletes are afraid to swim. 심지어 수중 관련 스포츠 선수들은요. 수영하는 거가 좀 꺼려질 정도로 두렵다고 합니다. 물을, 음료를 마시는 것조차, 식수를 마시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The dirty water is leading to more mosquitoes carriers of the Zika virus. 자, 더러운 물은요. 더 많은 모기들을 갖다가 일으키는 상황인데 모기들은 당연히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Zika 바이러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브라질의 리오디자 네이로의 또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